시작! 왔다! 학생입니다. 현장학습 장소와 그곳에서 할 일, 점심 메뉴를 물어보십시오. 현장학습 장소와 그곳에서 할 일, 점심 메뉴를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입니다.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입니다.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월에는 어디로 현장학습을 갈 겁니까? 2월에는 어디로 현장학습을 갈 겁니까? 1월에 현장학습 갈 곳은 경복궁입니다. 1월에 현장학습 갈 곳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요? 잘될군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경복궁이요? 잘될군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에서 뭘 할 겁니까? 그런데 경복궁에서 뭘 할 겁니까? 거기에서 탈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서 탈을 만들 겁니다. 점심에는 뭘 먹을 겁니까? 점심에는 뭘 먹을 겁니까? 근처에서 칼국수를 먹을 겁니다. 근처에서 칼국수를 먹을 겁니다. 정말 재미있겠어요. 정말 재미있겠어요. 빨리 현장학습을 가고 싶습니다. 빨리 현장학습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준비할 것이 뭡니까? 그런데 그날 준비할 것이 뭡니까?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까 사진기를 준비하면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요? 많이 모두다 모두 청약국수keep 학생입니다. 학생일이에요. 야, 학생. 환장학습 장소. 북한 장소. 북한 얘길. 그곳에서 할리엘 그곳에서 할리엘 점심메뉴를 물어보십시오 점심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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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십시오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월에는 어디로 현장학습을 갈 겁니까? 1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디로 현장학습을 갈 겁니까? 1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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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경복궁에서 뭘 할 겁니까? 그런데 경복궁에서 뭘 할 겁니까? 1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2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1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3월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식을 먹을 겁니다 한국식은 뭐예요? 한국식은 한국식입니다 한국식은 한국식입니다 한국식은 한국식입니다 한국식은 한국식입니다 한국식은 한국식으로 먹을 겁니다 한국식이에요 어.. 인간이.. 공원.. 좀 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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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공원.. 정말 재미있겠어요 정말 재미있겠어요 정말 재미있겠어요 정말 정말 빨리 현장학습을 가고 싶습니다 빨리 현장학습을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준비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준비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까 사진기를 준비하면 좋을 거에요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까 사진기를 준비하면 좋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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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빠이빠이